암호화폐, 정치, 기술 등 노즈소어 스크롤러의 일일 뉴스 다이제스트 기천 24년 10월 26일 퍼플렉서티는 현재 일주일에 1억개의 검색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X, 오펀AI가 구매 당혹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제먼아이 2의 12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터는 앤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추론 속도가 4배 향상된 퀀타이즈 드라머 3.1을 출시합니다. 연구원들은 병원에서 사용되는 AI 기반 전사 도구가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 것을 발명했다고 말합니다. 링트는 AI의 사기 확산과 잘못된 정보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5,500만명의 사용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펀AI 쇼는 올해 말 GPT-O Orion이 나올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오펀AI가 올해 Orion이라는 모델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짜뉴스는 통제불능이라고 대응했습니다. 어느 날 오펀AI가 Orion AI 모델을 12월까지 출시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테스트합니다. 이퀄이퀄이퀄이퀄 연구자들은 뇌에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델타항공은 대량 비행 중단을 촉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해 크라우 스트라이크를 고소했습니다. 4명의 아리벨 랜서머 구성원이 러시아에서 드문 사이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방 기업 북한 IT 직원 데이터 훔쳐 몸감 요구 DMC의 면제가 거부된 후 실망한 역사가들은 미국 저작권법이 경구자들에게 게임 보존을 위해 추가적인 법적 방법을 모색하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비디오 게임 라이브러리는 실제 게임 컬렉션을 온라인으로 모방할 법적 호소력을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퍼플렉서티는 뉴스 코어프의 소송에 대해 그들은 이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4일 전 뉴스 코퍼레이션 뉴스 코어프 매체는 콘텐츠 도둑질로 스크랩한 기사에 대해 퍼플렉서티를 고소했습니다. 매터는 로이터즈와 단연간의 AI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P 소식통은 중국 해커들이 트럼프, 벤스, 해리스 캠페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휴대폰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란 해커들이 훔친 트럼프 이메일을 성공적으로 판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배우들이 트럼프 투표용지 우편물을 파괴하는 모습을 담은 가짜 영상을 제작했다고 FBI가 밝혔다. 오데니, FBI, 케이사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 배우들이 펜실베니아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개인을 허위로 묘사한 최근 비디오를 제작하고 증폭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올스트리트저널은 연방수사관이 암호화폐 회사 테더, 테더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더 CEO는 미국의 조사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테더 조사 보고서가 나온 후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커가 고갈된 미국 정부 암호화폐 지갑에 1930만 달러를 반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해리스 행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800만 명의 차용자들에게 부채 탕감을 승인하는 규칙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 경선에서 지지를 하지 않을 것이며, 베조스는 해리스의 지지를 죽이기로 결정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살롱에서는 억만장자들이 언론을 망가뜨렸고, 워싱턴 포스트의 비승인은 역겨운 도덕적 붕괴라고 논평했습니다. 포스트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확실한 선택인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지지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조 로건에게 자신의 대통령직 중 가장 큰 실수는 나쁜, 불충실한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블레이즈는 트럼프의 사성깡패 존 켈리 비서실장이 내부의 배신자였다고 논평했습니다. 아흘은 트럼프의 히틀러 칭찬 주장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트럼프는 히틀러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을 부인했다. 이틀 전 트럼프는 존 켈리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파시스트에 비유됐다. 로이터통신은 유럽이 트럼프의 개혁을 두려워하여 러시아 제재를 뒷받침하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 이미지는 과거 비밀 생물 무기가 있었던 러시아 현장의 대규모 확장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이란 군사 목표물 공습, 테헤란 피해는 제한적. 트럼프 지지자의 3분의 1만이 소폭의 손실을 감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썰라는 아빠의 집을 통해 터커 칼슨에 기괴한 트롤이 남성 유권자에 대한 트럼프의 잘못된 약속을 징류한다고 논평합니다. 저는 얼러온사가 뇌물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서가 어벤져스, 톰스테이에 이어 2026년 7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뮤직은 AI 음성복제 도구를 사용하여 브랜드의 히트곡 락킹어라운드 더 그리스마스 트리의 스페인어 버전을 제작했습니다. 케이블 산업 무역그룹, 클릭하여 취소 규칙 차단을 위해 FTC 고소 AI 바다의 또 한 방울, 스토빌리티 AI의 스테이벌 디푸전 3.5라지 스테이벌 디푸전 3.5라지는 이미지 품질, 파이포그래피, 복잡한 프롬프트 이해 및 리소스 효율성 측면에서 항상된 성능을 제공하는 무딧 멀티머덜 디푸전 트랜스포머 텍스트 이미지 모델입니다. 시서의 사이버 보안 경고 및 주의보, 이컬리컬리컬 시서는 아이코닉스 및 믹스비샹 일렉트릭 프로덕트스에 대한 하나의 산업 제어 시스템 자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컬리컬리컬 시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셰어포인트 역직렬화 취약점에 대한 카탈로그에 알려진 악용 취약점 한계를 추가합니다. 이컬리컬 시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세어포인트 역직장에 다른 HTTP의 공공에 대한 rough 희망이 buld고 이컬리컬 시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다른 피부를 지켜야 되는 낼만이 스팀의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전 세계적으로 스팀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플레이된 게임입니다. 수익 기준 상위 100개 제품 중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부터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까지 반격 2 왕자와 자유 드래곤볼 스파크 영 포비지 배틀그라운드 거짓말쟁이 바 에이스포츠 FC 트레이드 마크 기호 25 아이폰용 FLF 스토어 인기 유료 게임 2024년 10월 26일부터 마인크래프트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하세요 발라트로 주의하세요 블론즈 티류 플레이그 인커버레이트 지오메트리 대시 2024년 10월 26일 미국 구글 플레이 인기 유료 앤드로이드 게임 마인크래프트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하세요 발라트로 지오메트리 대시 풍선 TD 지오메트리 대시 롤도 지오메트리 대시 투 투 투 투 투 24년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네트플릭스 글로벌 상위 10위 목록에서 주간 영어로 가장 많이 시청한 TV 상위 목록 아우터뱅크스 시즌4 링컨 변호사 시즌3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시즌1 주간 가장 많이 본 TV의 상위 목록 비영어권 거짓된 사랑 한정 시리즈 강의 비밀 시즌1 란 르 란 2024년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네트플릭스 글로벌 상위 10위 목록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의 주간 목록 영어 롤리 플래닛 시간의 여자 스위트 바비 나의 맥이 악몽 맨앤데즈 형제 노래하다 영어가 아닌 가장 많이 본 영화의 주간 목록 정당성 그림자 길을 잃다 반란 박기 문제 플랫폼 2 스파리파이 주간 인기곡 글로벌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부터 10월 17일 목요일까지 미소를 지으며 죽어라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 깃털의 새 빌리 아일리시 누구 지미나 맛 사브리나 카펜터 에스프레소 사브리나 카펜터 시언 테스테이 후비에라 카네시도 캐롤 G 타임레스 플레이보이 카디와 함께 The Weekend 플레이보이 카디 선언 노래 지지 페레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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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브리나 카펜터 2024년 10월 26일 애펠뮤직 최고 히트곡 누군가를 사랑해 모건 월렌 25 로드 웨이브 나에 대해 아는 건 글로릴러 섹시 레드 깃털의 새 빌리 아일리시 야생화 빌리 아일리시 야생화 빌리 아일리시 크리에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